25번입니다. 다음은 신문기사의 제목입니다.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고르십시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신문기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신문기사의 제목은 바로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압축된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설명을 할 때 어떤 단어로 입니까? 비슷한 단어로 설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비슷한 단어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탕 음료, 청소년 뇌 손상의 원인, 바로 기억력을 저하시킨다. 핵심어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설탕의 음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을 얘기해야 되고요. 뇌 손상을 시키고요. 기억력을 저하시킵니다. 그러면 4번을 보겠습니다. 설탕 음료라는 말은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라는 부분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뇌를 손상시킨다. 손상시킨다. 바로 무엇입니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가 바로 원인이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우리는 4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26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사 해외 진출 부매 외국어 능 인력 귀한 몸이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핵심 부분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건설사가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 이 부분이고요. 외국어 인력이 바로 귀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핵심어입니다. 핵심어는 제가 작은 따옴표에 들어가는 말은 작은 따옴표에 들어가는 말은 제가 핵심어라고 했습니다. 작은 따옴표. 자 그러면 풀이해 보시면 건설사 해외 진출은 바로 무엇입니까? 건설사가 해외로 진출하면서 외국어 인력입니다. 외국어 인력은 어떻게 풀었습니까?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풀었습니다. 인력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람으로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귀한 몸입니다. 귀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 자 귀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는 바로 귀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자 27번. 자 문제를 보시면 발전소 건설로 갯벌 환경 몸살 역시 몸살이 핵심어입니다. 몸살이 핵심어인데요. 자 핵심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발전소 건설입니다. 발전소 건설이고요. 갯벌 환경이 몸살입니다. 자 앞부분과 뒷부분은 무슨 관계입니까? 바로 앞부분은 원인이 될 것이고요. 앞부분은 원인이 될 것이고 뒷부분은 바로 무엇입니까? 결과가 될 것입니다.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읽어 보시면 발전소들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갯벌 환경이 갯벌 환경이 몸살이란 얘기는 바로 이 몸살을 우리는 오염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전소들이 건설되어 원인이고요. 갯벌 환경이 오염되었다. 결과가 될 겁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28번입니다. 28번 다음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빈칸은 바로 앞뒤의 힌트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1번 감정을 표현한 채 2번 상담을 받지 않은 채 3번 든든한 마음을 가진 채 4번 욕구나 감정을 감춘 채 확인해 볼까요? 부모가 배우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해야 할 고민상담을 아이에게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가 든든하고 의젓해 보이는 자녀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습관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고민상담을 합니다. 무엇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만은 앞부분과 뒤부분은 반대관계입니다. 자녀 역시 부모에게 응석 부리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자, 그러한 그랬습니다. 그러한이란 얘기는 앞부분을 받을 겁니다. 앞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한 어른들의 사정을 먼저 살피게 되는 아이는 성장 후에도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떠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할까요? 하지만 이후로 내용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욕구나 감정을 감춘 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욕구나 감정을 감춘 채 어른들의 사정을 먼저 살피게 되는 아이는 욕구나 감정을 감추게 되면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결국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라는 부분과 같은 말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구나 감정을 감추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9번이 되겠습니다. 29번 자, 다음을 읽고 역시 빈칸에 들어갈 말입니다. 자, 1번 SNS 서비스에서 탈퇴해 버리는 2번 SNS 서비스 이용회사를 바꾸는 3번 SNS 이용량을 조절하거나 증가시키는 4번 SNS 이용량을 줄이거나 바로 관계를 정리하는 자, 보겠습니다. 자,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는 개인들이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며 의견을 피력한다는 얘기는 의견을 주장하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주장하며 여론 형성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길을 열어주었다. 자, 여론 형성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여론 형성의 주체가 된다. 바로 SNS입니다. 하지만 자, 하지만이라는 부분은 바로 반대 관계이고요. 그 파급력에 비해서 부실한 사실검증과 편가르기식, 편가르기 속성이 합리적인 소통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다. 자, 여론 형성은 바로 무엇입니까? 소통인데요. 여론 형성은 소통인데 오히려 소통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지만이라는 단어 때문에 앞부분에서는 소통이라는 부분이 나왔고요. 뒷부분에서는 소통을 방해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로 인해 이로 인해가 나오게 되면 앞부분이 원인이 될 것이고 뒷부분이 결과가 될 겁니다. 이로 인해 SNS 속성에 염증을 느낀 사용자들이 스스로 이용량을 줄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결론이 바로 무엇입니까? 줄이는 현상입니다. SNS의 피로감을 느낀 사용자들이 아예 자, 아예 자, SNS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줄이는 현상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SNS 다이어트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SNS를 줄이는 현상 SNS 다이어트 같은 내용이 바로 정답이 될 겁니다. 자, 보시면 네, 4번이 되겠죠. SNS 이용량을 줄이거나 줄이거나 관계를 정리하는 이렇게 4번으로 정답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30번입니다. 자, 다음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고르는 것입니다. 역시 빈칸의 내용과 어떤 힌트를 통해서 이것들이 선택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공기투과뿐만 아니라 습도의 조절을 잘한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입니다. 우선 무엇입니까? 공기를 투과한다. 공기를 통과시킨다. 이 말입니다. 공기를 통과시킨다. 습도의 조절을 잘한다. 자, 습도의 조절입니다. 우선 습도의 조절 두 가지가 나왔고요. 한지문종이는 바깥 공기와 방안 공기를 조절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공기투과와 습도 조절을 바로 필터 역할이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흑벽돌집과 한지문종이를 바른 집에서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깨끗한 이유가 한옥재료가 갖고 있는 자, 한옥재료가 갖고 있는 바로 무슨 기능입니까? 자율 조절 기능 때문이다. 바로 어떤 역할을 한다. 앞에 있는 내용의 기능과 역할이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따라서 제가 색깔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빈칸에 들어갈 정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공기를 통과시키고 습도를 맞추는 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31번입니다. 자, 다음을 읽고 역시 빈칸에 들어간 말을 고르는 것입니다. 역시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처럼이 나오게 되면 앞부분의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과사용 손상은 자, 과사용 손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신체 기관을 너무 많이 사용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체력을 유지하면서도 일단 우선 체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힌트가 앞부분이 되겠죠. 너무 많이 사용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체력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절히 운동을 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바로 적절히 운동을 하고 첫째는 운동이 될 거고요. 운동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휴식이 필요하다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그 치료를 위해서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운동과 휴식을 휴식을 적절하게 하고 휴식을 취한다. 3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32번입니다. 자,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 같은 내용 우선 밑줄을 하시고요. 여러분 밑줄을 지금 다 해주셔야 됩니다. 밑줄을 하시고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제가 밑줄 그은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밑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섬유는 석탄, 석유석탄 등을 원료로 생산한다는 내용 그 다음 두 번째 강도는 강철의 10배 정도로 세지만 무게는 강철의 20%에 불과하다.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크다. 네 번째 가격은 철강의 약 6배로 비싸지만 이라는 부분 마지막 탄소섬유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1번 정답이 나왔습니다. 탄소섬유는 석유석탄 등을 석탄을 원료로 만들어진다라는 부분이 정답이고요. 자, 2번은 바로 단점이 틀렸고요. 3번에서는요. 무겁지만 틀렸고요. 4번은 안을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33번입니다. 역시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일단 밑줄을 하셔야 됩니다. 밑줄을 하시고요. 이 밑줄 내용이 본문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인만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철새의 산란을 방해한다. 자, 2번 1년 중 4월과 6월 사이에만 3번, 해마다 4월, 6월경에 낙동강을 떠난다. 4번,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철새들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본문을 봅니다. 자, 밑줄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밑줄 첫 번째, 여름 철새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산란 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쓰레기 청소가 올해도 반복된 것이다. 자, 세 번째입니다. 쇠, 제비, 갈매기의 경우 어떻든다. 4월과 6월에 바로 번식을 하고 나서 7월 초에는 떠납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쓰레기 청소가 이루어지면서 산란에 방해를 받는다. 자, 선택지 봅니다. 자, 선택지 답은 1번이 나와 있네요. 자, 2번은 4월과 6월 사이에만 이루어진다. 라는 부분이 틀렸고요. 자, 3번입니다. 떠난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자, 4번입니다. 앞부분이 틀렸습니다. 전형기념물로 지정되는 철새 앞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34번입니다. 역시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우선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법문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싱글족이 많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나 다세대는 이 부분과요. 자, 부족한 살림살이 이 두 부분. 세어하우스는 가족이 아닌 타인과 주거를 공유하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이고요. 정답은 여기서 결정될 겁니다. 독립적이고 싶은 현대인의 욕구를 잘 보여준다.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이네요. 현대인들은 같이 살아도 독립적인 공간을 갖고 싶어한다. 자, 1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네, 가족과라는 부분이 틀렸고요. 자, 2번 선택지에서는 공유한다라는 부분이 틀렸네요. 자, 3번 선택지, 부족해진다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35번입니다. 이제 주제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제는 앞부분에 등장하거나 뒷부분에 자주 등장하죠. 따라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1번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져야 한다. 2번 비혼가족은 특정 목적을 공유하여야 한다. 3번 비혼가족에 대한 법적인 지원이 늘고 있다. 4번 비혼가족 관련 제도와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우리 포인트입니다. 자, 네, 앞부분입니다. 비혼가족도 이젠 낯설지 않은 말이다. 자, 그 다음에 가족 제도의 변화는 바로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열린 시각으로 관련 제도와 인식을 시급히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자, 이 두 부분을 여러분이 고려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앞부분에서만 답이 나오거나 뒷부분에서만 답이 나오는 것과 달리 앞뒤 모든 부분을 활용하는 문제가 바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답은 비혼가족 관련 제도와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정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36번입니다. 역시 주제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을 잘 읽어주시고요. 자, 주제 부분을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앞부분, 중간부분, 끝부분 모두 바로 주제가 되는 문제가 됩니다. 자, 예로부터 경제가 어려워지면 여성들의 스커트 길이가 짧아진다는 속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이유에서였는데, 자, 일각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바로 무엇입니까?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봤을 때, 또 중간부분을 봤을 때, 이런 속설에 대한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4번입니다. 자, 경제가 어려우면 여성들이 스커트 길이가 짧아지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렇죠? 자, 주장과 의견이 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37번입니다. 역시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1번부터 4번까지 먼저 읽어보시고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가 맨 앞에 위치하고 있네요. 자, 최근 직장생활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직을 통해서, 자, 직장을 옮기는 것을 바로 이직이라고 합니다. 자, 이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파랑새 증후군의 증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자, 이직을 하는 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직장에서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파랑새 증후군이다 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38번입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주제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홍채 인식 시스템은 신속성이 높다. 2번, 홍채 인식 시스템은 유연성이 높다. 3번, 홍채 인식 시스템은 정확도가 높다. 4번, 홍채 인식 시스템은 파급력이 높다. 자, 몇 번이겠습니까?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주제가 나올 때는 따라서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홍채를 이용한 생체 인식 시스템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일단 홍채고요. 생체 인식 시스템입니다. 홍채는 사람의 눈에 있는 생체 기관 중 하나이다. 자, 생체 기관입니다. 홍채에 대한 정보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생체 인식 시스템, 하나는 생체 기관입니다. 홍채의 강점은 사람마다 그 모양이 각양각색이라는 점이다. 홍채의 모양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은 0%에 가깝다고 한다. 따라서 결론이 나오네요. 홍채 인식 시스템은 사람을 잘못 인식할 염려가 거의 없다. 왜 그렇습니까? 0%라는 부분을 바로 잘못 인식할 염려가 거의 없다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옵니다. 산업 현장에서 근태 관리의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대리 인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홍채 인식 시스템은 바로 정확도가 높다. 39번 보겠습니다. 자, 39번은 이제 문장 위치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장 위치입니다. 그런데 하지만이라는 부분이 등장했기 때문에 바로 앞 문장과 뒤 문장은 반대 관계일 것이다. 자, 비밀 투표 원칙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는 금지된다. 자, 금지된다의 반대말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내용을 쭉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또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한 손가락으로 특정 기호를 표시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금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불가능이라는 것도 역시 무엇입니까? 바로 금지된다. 그래서 금지된다는 내용이 또한 하면서 연결되기 때문에 금지된다는 내용이 바로 앞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바로 니은이 될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다. 자, 40번입니다. 역시 식별장치가 내장된 칩을 애완견의 몸속에 심거나 목걸이로 만들어주는 제도다. 라고 하면서 자, 제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무엇입니까? 반려견 동물 등록제는 이라고 하면서 일종의 동물 신분증 발행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제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위치가 바로 제도를 설명해주는 바로 기억이 될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41번입니다. 자, 역시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받아들일 때 자,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핵심어는 이렇게 잡았고요.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활달하지 못한 내양적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자, 내양적인 사람은 바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내양성은 결코 비난받거나 고쳐야 할 단점이 아니라고 말한다. 자, 그러나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다른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한다. 내양적인 사람들만의 독특한 장점은 느리지만 신중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리학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양적인 성격 때문에 자기 비하에 빠질 필요가 없다가 힌트가 될겠네요. 자기 비하, 자기 스스로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겠지. 따라서 정답을 4번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바로 비하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자기 모습을 받아들일 때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42번입니다. 자, 42번과 43번 문제는 자,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의 여행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카드로 호텔의 방문이 열리지 않은 것이다. 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방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호텔 방안에 여권과 비행기표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불안했습니다. 방안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여권과 비행기표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호텔 로비로 내려가 호텔 직원에게 왜 문이 열리지 않는지 물어보았다. 하지만 둘 다 영어를 잘하지 못해. 일단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았다. 하지만 둘 다 영어를 잘하지 못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다. 호텔 직원 또한 무엇이라고 말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아마 호텔 예약 기간이 오늘 아침까지였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마저도 정확하게 알아들은 것은 아니었다. 갑자기 눈물이 앞을 가렸다. 한 번뿐인 신혼여행 중에. 자, 이분들 지금 신혼여행 중입니다. 자, 한 일을 당했다는 것이 너무 서러웠다. 남편은 나에게 별일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당황한 기색이 영역했다. 일단 짐부터 찾자. 짐이 없어지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힘드니까. 남편은 이렇게 말하며 수첩을 뒤진 다음 영어로 무엇인가 적기 시작했다. 쉬운 단어로라도 영어로 문장을 써서 호텔 직원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리려고 한 것이다. 남편이 쓴 글을 본 호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 다른 장소에서 우리의 짐을 가지고 나왔다. 다행히. 짐에서 없어진 물건은 없었다. 갑자기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자,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나의 심정. 어떻습니까? 다행히라는 부분이 바로 힌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안심하다를 정답을 하시면 되겠네요. 43번입니다. 자,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남편은 호텔 예약기간을 착각했다. 2번. 짐 속에 여권과 비행기표가 있었다. 3번. 나는 남편과 외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 4번. 호텔 직원은 영어 외의 다른 언어를 말하지 못한다. 자, 밑줄 보겠습니다. 호텔 방안에 여권과 비행기표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불안했다. 아마 호텔 예약기간이 오늘 아침까지였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마저도 정확하게 알아들은 것은 아니었다. 자, 그 다음에 네. 나머지 내용은 괜찮고요. 정답은 네. 2번이네요. 자, 1번. 착각했다. 라는 부분이 틀렸고요. 3번. 있다. 라는 부분이 틀렸고요. 4번. 4번. 못한다. 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44번입니다. 자, 주제를 찾아야 됩니다. 자, 역시 밑줄을 먼저 그어주시고요. 자, 주제를 보겠습니다. 네, 주제가 위치가 나타났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노년의 삶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생을 기준으로 인생을 설계해야 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주시고요. 자, 빈칸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국의 사회 철학자 피터 레슬리슨 생애주기 4단계 이론에서 4단계 이론에서 제1기, 제2기, 제3기 정의했다. 과거에는 제1기와 제2기에 대한 담론이 주를 이루었지만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평균 기대자 보세요. 제1기와 제2기에 대한 담론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뭡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무엇하게 되었다? 자, 우선 주제부터 풀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색으로 표시한 부분이죠. 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평생 동안의 인생설계를 통해 퇴직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5번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갑니다. 1기와 2기가 나왔습니다. 자, 남은 건 몇 기입니까? 바로 1기와 2기, 그 다음에 지만, 반대 관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몇 기입니까? 바로 제3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풀이하시면 되겠네요. 46번입니다. 자, 다음 문장에 들어갈 위치를 여러분 골라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공설자연장지를 더 확충하기로 했다. 자, 이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정부는 공설자연장지를 더 확충하기로 했다. 부족하기 때문에 확충할 것입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와 규제가 자연장애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이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연장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도 개정했다. 자, 이번에는 조치가 개인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4번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는 정부가 하는 대책, 그리고 나서 바로 앞부분에서 그리고 개인이 하는 대책, 그래서 앞부분은 정부가 하는 대책이 바로 리을에 등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자,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1번, 자연장은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2번, 자연장은 자연친화적인 장래 방법이다. 3번, 자연장의 비용은 매장보다는 싸지만 화장보다는 비싸다. 4번, 자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우리 내용을 확인합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 제가 색으로 표시한 부분과 밑줄 부분만 보겠습니다. 요즘 화장한 유골의 가루를 수목이나 화초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비용은 어떻습니까? 비용도 매장이나 납골당 안치보다 훨씬 저렴하다. 자, 그 다음에 절차와 규제가 자연장 확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문제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연장은 자연친화적인 장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고요. 자, 자연장은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자, 이 두 부분인데 일단 절차와 규제가 자연장의 확산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정답을 2번으로 하시고요. 3번, 비싸다라는 부분이 틀렸고요. 4번, 안아도 된다라는 부분이 바로 틀렸네요. 48번입니다. 자, 필자가 이 글을 쓴 목적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번, 월드컵 응원의 부작용을 비판하기 위해서. 2번, 붉은 악마의 응원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3번, 한국의 응원 문화가 가진 특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4번, 집단 응원을 축제로 발전시키는 것을 건의하기 위해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취재를 위해 한국을 찾아온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한국인들의 응원을 보며 월드컵 사상 유례없는 응원이라고 보도했다. 만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치는 모습이 각 세계 국가에 소개된 것이다. 한국인들의 응원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화합되는 축제의 한 마당이었다. 상대국에 대한 비난이나 적의는 없었다. 오히려 응원단은 경기가 끝난 뒤 자신이 응원하는 동안 생긴 쓰레기를 치우며 뒷정리를 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응원 문화는 연구 대상이 되기도 했다. 통상 한 장소에 100만 명 이상이 운집하면. 자, 보통 이 말입니다. 통상이라는 말은 보통 운집하면 무엇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의 통념에 반하는 것이다. 자, 기존의 통념은 부정적인 걸 겁니다. 그런데 앞부분을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바로 쓰레기를 치우며 뒷정리까지 했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고 앞부분의 긍정적인 부분 때문에 바로 확실하게 빈칸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색깔로 표시한 부분.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문제 해결책이 될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흐르신 목적 바로 무엇입니까? 한국의 응원 문화가 가진 특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49번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정적인 내용이 나가야 될 겁니다. 부정적인 내용 보겠습니다. 기존의 통념에 반하는 것이다. 그럼 기존의 통념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폭력적인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통념이 될 겁니다. 부정적인 통념이다. 답은 2번이네요. 자, 50번입니다. 자,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입니다. 자, 밑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질서 있는 응원 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3회 실전문고사 읽기 영역까지 모든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복습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